한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겁니다. 144미터의 파스리홀 윤상길도 좋아요 네, 윤상필도 가까운 거리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4언더팟 윤상필 선수도 8번 홀티시아시 멀리 잘 나왔고 남은 거리 94미터에요 아, 윤상필 좋아요 9번 홀에 윤상필 버디 시도 네,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와, 4홀 연속 버디로 1라운드를 마무리해요 윤상필 대단합니다 선두 2명과는 2타차로 현재 시점에 마무리하고요 조건이죠 국가 지지율이 101명도 김사위를 맞추는 작업 인상보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멘 승인 감사합니다.